러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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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드디어 왔습니다. 시계랑 피스토리랑 장부를 찾으십시오. 한 곳에 모여있구먼, 다행히. 압류당했어. 자, 들어가자. 그래서.. 뛰면서 열어야 되나? 안돼. 다른 데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지금 장바구니나 어떤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이쪽에 문이 있겠다. 아, 여긴 닫혀있네. 여기 여기. 여기가 열려있네. 이럴 거면 왜 막아놓은 거야? 여기 나무로. 바로 옆이 뻔히 열려있는데. 그렇죠? 최윤이 형님 어서오세요. 빈 병. 수색. 내가 딱히 뭐 돈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고. 찾아야 되는 물건이 있어가지고요. 사진있다. 와, 되게 멀쩡한.. 사람이었네. 이것도 가져다 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 아이의 그림. 귀여워. 귀여워. 자네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군. 어. 어. 세종시계 찾았다. 자. 집어넣기. 장구랑 피스톨. 여기에 피스톨 있을 각. 장구랑 피스톨. 자. 없었네. 여기있다. 편지. 제게 갤럭시였나요? 뭐 들은게 없어. 이쪽에 다 있으려나. 그러면. 2층이 있는데 계단이 부서졌구요. 또 편지가 있네. 모자 이쁘다. 저 가져가고 싶다. 당신의 고용계약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당신같은 직원은 필요없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해? 너무해. 사진 자세히. 집이 되게 이뻤네요. 발판. 발판. 트랩도어가 있어. 이걸 찾아야돼. 어. 넌 누구냐. 도둑들이구만. 도둑들이구만. 도둑들이요. 도둑들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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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째니. 야. 총을 쏴. 도둑. 무단 점거자였구나. 아직 안죽었어? 자 트랩도어를 찾읍시다 피스토리 아 이게 컴슨의 피스토리구나 오케이 네 하나하나 검색하면서 후기를 보시고 비교를 하셔서 찾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스인데 저는 잘 쓰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도 저건 어떻게 있는거지? 저것도 좋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트랩도어 아 여기있네요 비밀의 문 어 모자가 중둔 떠있다 제가 건드려서 떨어졌어요 지금 뭐야 여기 고문실이야 뭐야? 열기? 한 번 읽어볼까요? 아 남의 일기는 읽으면 안되는데 로드쇠에서 잡힌 이야기에요 한 장밖에 안 썼어 아 장부는 또 다르겠군요 이거 자 이거를 가지고 가져다주고 빨리 여기 기분 나쁜 곳이야 빨리 나가 아 저기 화로 같은거 되게 열어보고 싶게 생겼는데 역시나 안 열리는군요 어 잠깐만 이거 한번 실험해봅시다 이거 문고리 총으로 쓰면 열릴까? 두 대만 두 방만 더 때리자 안 열리네 아 폭탄 썼는데도 문이 그을리기만 하고 멀쩡하더라구요 닝겟노 도어와 튼튼 됐으니 오랜만이다 닝겟노 유리와 튼튼 됐으니 이거 실제로 톰 휘들스턴 한국 와가지고 저거 하고 갔잖아요 그쵸 진짜 내 눈을 의심했는데 그거 보고 만렙도 경첩사도 마찬가지더군요 아 찬미님도 해보셨군요 ишь 오우 비무장으로 오우 비무장으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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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힛 Show same respect I was Respected Ones I had a Perfect And You Ask me To 내가 올드맨이라고 불렀다고 아주 저는 컴퓨터 살 때 정말로 순행식으로 사고 싶었어요 아 네 루스님 재미있게 노세요 아 뭔가 마음이 아프다 끝난 캐스트가 제 친구가 순행식 컴퓨터를 샀는데 555만원을 주고 1080ti를 달고 진짜 이쁘더라고요 빨간색 물로 이렇게 시키는데 와 이래서 비싼거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헤미시 싱클레어 여기 가도록 할게요 또 나랑 사냥하자는건가? 네 다른 이번엔 무슨 동물을 잡을지 어디로 가는게 제일 빠르려나 에메랄드로 가가지고 가겠습니다 우선 로도스로 가도록 하죠 아니야 그냥 말타고 여기서부터 갈게요 이러나 저러나 비슷비슷한거 같아서 저는 정말 그 순행식 컴퓨터를 만들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벽에다 걸어놓거나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돈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도 제가 지금 방이 협소해서 올려놓을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컴도 두대 써야되가지고 제가 이제 심심하면 뭘 하냐면요 핀터레스트에 들어가가지고 게이밍 룸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 진짜 잘 꾸며놨어요 게임방을 순행식 컴퓨터에 막 모니터 트리플 모니터에 방도 나름의 테마가 있고 게임 콘솔들이랑 타이틀들 다 모아놓고 와우 글카바 꺼더니 30만원이 빠졌네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대신 대리만족 어? 장무라비죠 여기? 장무라비한테 온 김에 뭐 좀 팔고 갈게요 금괴는 11개 더 있는데 더 안 팔아도 될 것 같고 뭐가 되게 많아요 금 해중시게 되게 멋있다 금 주게 300짜리만 팔자 금리 금리 나머지는 우리 기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캠프 상자가 없어져가지고 기부를 할 수가 없네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지나가다가 고기들 있으면 고기 잡아야지 아니 동물들 있으면 고기들 있으면 저기 고기 있다 고기 잡죠 리치필드로 어 뭐야 아냐아냐 스프링필드 라이플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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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는데 가까이 가니까 없어졌네요 돼지 같았는데 어 아니다 사슴이였어 저 저기 고기만 있으면 돼가지고 아 가까이 가서 죽여야겠어요 미안해 아파한다 아하 잠깐 마음 아파 가죽 벗겨야지 어 여기서 바로 요리가 되네 나중에 나중에 독립해서 집 나가면 돈 벌고 투르브를 바꿔서 게이밍 룸 만들어야지 저는 어 저도 게이밍 룸하고 자는 곳만 있으면 되는데요 어 뭐지 저는 꼭 그걸 만들고 싶어요 바를 만들어서 그 제가 좋아하는 양주들을 일렬로 쫙 다 세워놓고 훌쩍훌쩍 너무 좋다 막 미드 같은 거 보면은 막 집 앞에다가 현관문 옆에다가 만들어 놓고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집 들어오면서 한 한 잔 따라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초대한다기 보다는 그냥 작은 가구 같은 거 주고 그냥 네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 잔씩 맨정신으로 집에 있을 수 없다 맨정신으로 집에 있을 수 없다 아 아 아 나갈 때는 좀 위험한데요 어 로드킥 로드킥 아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녕 어 큰 뿔양 큰 뿔양 어 너 되게 빠르다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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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저는 가죽때문이 아니라 아 나쁜 영향 가죽인가 아무튼간에 고기 얻으려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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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네요 저번에 완벽한 늑대 가죽을 어떻게 얻긴 했죠 오늘은 무슨 동물을 사냥할지 으 으 괴단이 있는데 왜 괴단으로 가질 못하니 아 아 아 아 아 아 까 아 그래도 해 미씨한테도 점점 정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다ood 여기 지금, 여기에서 지발란의 시빌리자이션으로 인정되면. 하하, 시빌리자이션이예요. 네, 내가 봤어요. 시빌리자이션과 인물럭속성의 백종량을 밀어낸게 하는군요. 프로그레스, well. 이거 항상 프로그레스. 또, 나 여기 안전하고 너무 쓸 수 있어요. 나서도 친구가 생겨서 좋은가봐요. 나 지금 이 친구가 생겨서 좋은가봐요. 나 이 친구가 생겨서... 나 이쁘게 봐, 봤어요? 아... 내가 잡은거다 늑대 닥제도 하는구나 저거 멧돼지 멧돼지는 이미 잡았는데 뭘 잡아 자 지금 말탈 때가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제가 엄청 빨라요 베이비야 아 지금은 휘파람으로 말을 부를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자 흔적 흔적 여기 있어요 아 거대 멧돼지구나 그냥 멧돼지가 아니고 어 나 잠깐만 어딨어 여기서 흔적이 끊기는거 같은데 제 눈에만 안보이는건가요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갔다는거야 끊기는게 맞는거 같아요 우선은 아 저쪽으로 가야되는구나 미니맵 미니맵을 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이거 뚜렷하다고? 어디? 아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집중해가지고 못 들었어요. 아 그때 악어 신흥 난다. 와 지금 밥 먹어가지고 하트랑 기력이랑 다 만땅인 거 보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네요. 오키도키 저기 저쪽으로 어? 멧돼지가 죽인거야 설마? 늑대가 죽어있어요. 근데 이거 까마귀가 있네? 그럼 좀 된 시체 아닐까요? 자 살펴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떠. 추적 중단. 진짜 엄청나게 사나운 안좋은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어. 데자뷰야. 호제야랑 곰대 생각나요. 여러분 멧돼지 찾는 동안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노님 감사합니다. 디노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절대 안 돼. 오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ğ 이데 alliance 아으우우우우우우웅 하아 holma 설마 죽은거야? 아니야 아니야 말도 안돼 너 감히 내 하나뿐인 친구를 죽였겠다 전리품 챙기기 아 너무 충격이네 진짜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해미씨 밖에 없었는데 나들 다른 우리 갱단들은 다 애정같이 않고 와 해미씨 시체 시체 위에다가 쓰러졌네요 아 뭐야 이게 끝이라니 충격적이네요 진짜 아 말이름이 뷰엘이에요? 이쁘네요 말 색깔도 이쁜데 아 약간 베이지색? 더 비서줘야겠다 아 말 데리고 우리 거기가 있을까요? 어디야? 캠프? 캠프 가까우니까 캠프에다 대따놓읍시다 지금 캠프에 말없다고 엄청 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내려가지? 올가미로 묶어야되다 그냥은 안 따라할 것 같으니까 가자 뷰엘 어떻게 가는거지? 너 내가 부르면 따라올거니? 아 아 얘를 타고서 얘를 타고 베이비를 따라오게 하면 되겠구나 베이비를 따라오게 하면 되겠구나 아 왜 계살림을 얻었다 베이비야 이제 너가 따라오렴 베이비 베이비 무슨 일 있는거 같은데? 너무 빨리 가면 얘가 못 쫓아오니까 어 잘 오네요 우리 똑똑한 베이비 아 와 여기 무지개 떴어요 보이십니까 여기에? 와 이런것도 구현해놨단 말이야? 소름 여기가 약간 습.. 뭐지? 습기가 있어가지고 무지개가 떴네요 아 보이지 않아 저한테만 보이는 무지개인가봐요 이게 화면 밝기 때문에 안보일수도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진짜 대박이네 이게 무지개가 있을 줄이라고 도와드려야겠다 아 아 늑대 때문 늑대에 지금 아 제발요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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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총 이거 안돼 안돼 아 이거 아 이거 내 발 아니라서 총 없어 다 잡았네요 근데 타세요 타세요 그라시아스 그냥 가시네 그냥 가시네 그냥 가시네 뷰엘 진가를 바로 보셨네요 뷰엘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어 이쪽으로 내려가자 뷰엘 이름이 이쁘다 저기 또 늑대 따라오는 것 같아 침 숫사샘이구나 나쁜 아 얘가 전투마군요 저사람은 또 뭐야 저번에 이 사람 만났었지 않았나 미.. 미친사람 저번에 만났는데 딱히 무슨 이벤트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갈게요 민구스님 어서오세요 나야 나, 카비엘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카비엘 밥 먹을 수 있네 수추 먹고 자고 갑시다 누구야? 방금 마이카랑 있는 누구야 라고 엉클인가? 더 치웠으면 조금 소름 돋을 뻔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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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езнаком군 자 이제 그 년을 잡았다 글쎄서 이 년이 온 것들이 류현진님 어서오세요 맞아 마이카 때문이야 이게 다 마이카 아 진짜 더 친 멍청한 어서오세요 존 4 아우 2 2 ㄴㄷ 도대체 무슨 도대체 마이크한테 왜 속아넘어가는거에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되네 ㄴㄷ ㄴㄷ 마이크한테 뭐가 있어서 도대체? 낯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 누구신데 우리 캠프에.. ㅎ 처음 보는 분들이 아 마이크 소개를 왔대요 어.. 어.. 아.. 아.. 마이크 하다.. 아우.. 저 실수를 때리고 싶다.. 때리지도 못해.. 얘는 그냥 말 안 걸려요.. 또 나한테.. 나 아픈 거 가지고 뭐라 할 거 같아요.. 뭐.. 그 말 좀 빼내줄게 해.. 그래.. 술 마시고 싶겠지.. 나도 술 마시고 싶다.. 마이크 얼굴만 보면은.. 목이 바짝바짝 마르네.. 잭 안녕.. 너가 우리 갱단의 유일한.. 희망이자.. 웃음꽃이란다.. 아 귀여워.. 발음 너무 귀여워요.. 제가 갱단 내에서 마이카한테 유일하게 적대시하기 누릅니다.. 아.. 제가한테도 막대했어요? 마이카가? 감히.. 다른 사람한테 다 막대해도 되지만.. 제가한테만은 막대하면 진짜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제 삼촌이거든.. 커피 마셔야지.. 진짜 마이카는.. 정말.. 어쩜 저렇게.. 밉상으로 캐릭터를 만들었지? 완전.. 차별주의자에.. 항상 이렇게 커피를 먹다가 버리는데 어쩔지.. 그럴 거면.. 퍼피를 조금만 따르 who boot backed super 그랬어.. 잠도 잔다 그랬죠.. 제작자 성공했다 나는 로제연의... 근데... 이거.. 내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데? 다르지 그랬어. 잠도 잔다 그랬죠? 제작자 성공했다. 뭐하는지? 내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금 이 괭단에서 이다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만. 내가 무슨 말이야. 너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없어. 빌도 진짜 신경을 거슬리기 시작했네. 빌 되게 세침하다. 엉클 술 취하신 것 같은데요? 비틀비틀 존은 왜 총을 들고 있어? 비틀비틀 비틀비틀 돌아오기도 싫잖아. 내가 이 꼴 보자고 지금 여기 들린 줄 아니? 돌곰유딩님! 어서오세요. 까꿍 잠만 자고 갑시다. 그냥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아무한테도 말 안 걸고 이제 다닐 거야. 진짜 맘 같아서는 빨리 떠버리고 싶은데 지금 더치가 우리 돈 다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을 제가 좋아하는 갱단원들도 있으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 진짜 이놈의 집구석 자 오 돌곰유딩님! 이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손만 잡고 자자.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 낯선사랑 손만 잡고 자자 여기 내가 걸어서 가야겠다. 아 우리 초반때 챕터 챕터2,3때는 진짜 캠프 분위기 좋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진짜 너무 싫어요. 진절머리 나. 여기 진짜 오기 다신 오기 싫어. 캠프. 갑자기. 이입돼가지고. 이분은 한 10시 반쯤에 그때 시작할 테니깐요. 그때 오세요. 122 152 152 153 153 155 155 155 155 155 천연도라고? 굿 6 155 17 155 과거 공기 155 뭔가 사기꾼 스맨이 나는데요 음악 보세요 음악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어 뒤에도 있네 낚였네 얘네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있는지 예인 실화이야 왜 안 주고 죄송합니다 너무 못하네 당황스러웠다 방금 지금 지금.. 판약이 일반이었네요 아이고 이거.. 채택이 방금 이제 막뜨기 시작하네요 저한테는 폭성탈출한줄 뭔가 했네! 어디서 제 기억 속에서 아 저 사람 죽어 닮았는데 했는데 시저였어 시저! 휴먼 홈 에이브스 홈 주나트 컴백 에잇! 몸빵 좀비 수준 그니깐요 거의 언데드 수준으로 안죽는데 진짜 강도수법도 가지가지 오 저거 뭐야 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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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크가 있네요 저기에 근데 저 엘크 필요한만큼 다 잡아서 필요 없습니다 안그래도 여기가 엘크 서식지에요 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딱 엘크가 있네요 누구시지? 미망 미망 쿨하게 읽겨버리는 클라쓰 흔하지 않은 동물인데 뭐지? 정말 외진 곳에 계시군요 근데 아사 잘생겼다 가요 가요 도와드려야 돼 도와드려야 돼 그래야 퀘스트가 진행되거든 쥐를 왜 잡아요? 쥐를 왜 잡아요? 쥐를 왜 잡아요? 목을 내면은 좀 제대로 된 거 드시지 사냥하는 법 알려주려나 보네요 사냥지역으로 걷다보면 바로 앞이네요 아서랑 한 10분만 얘기해보면 아서를 알게 될 겁니다 봄한테 다행히나 그러면 더더욱 사냥에 대해서 배우셔야겠네요 안타깝다 안타까워 작은 동물부터 그냥 막 죽일게요 저희 동물 흔적 있다 토끼 토끼 죽였어요 자 여기 가죽 벗겨보세요 보이지도 않아 지금 볼트 액션 라이프라고 저는 그 샷건 중에 이름 까먹었다 그리고 스프링필드 라이플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쓰는 것 중에서는 잘 벗기시네 네 테디님 조심히 가세요 더블 배럴 샷건 맞는 것 같아요 더블 배럴 샷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말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름이 다 헷갈린다 너란다 퓌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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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빨리 오우! 뭐야? 누구야? 쟤가 있는데 그런 말씀하십시오. 가죽 벗겨봅시다. 주인공 반존대 쓰시네요. 아, 저 진짜 대박이에요. 주인공 반존대 쓰시네요. 아, 그럼 집에 가야죠. 완벽한 늑대 가죽 좋아. 일로 와봐, 베이비야. 늑대 가죽 좀 씻자. 버그인가? 지금 저분이 말하는 거 중첩돼서 들리거든요? 아, 근데 이거 갖다 주려면 또 우리 꼴 보기 싫은 우리 갱단원들 보러 캠프 가야되네. 죽기 전에. 그쵸. 나쁜 늑대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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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태어다 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멈추는 R1 아, 집이 바로 위에인가? 아, 집이 바로 위에인가? 바로 여긴데 뭘 데려다 드려, 근데. 정말 아서는 여기 이 쪼끔의 거리라도 에스코트 해주겠다는 멋지네요. 아서 목욕시키고 깔끔하게 옷 잘 입히면 마을에서 길 지나다니다. 여성분들이 칭찬한다네요. 오 역시 역시 프리티보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내려서 배웅해드리자. 아서 젊었을 때가 진짜 잘생겼었잖아요. 들어가세요. 끝. 용의가 더 올랐네요. 자, 다음 미션은 무엇인가. 오, 여기. 마르코 드레직. 좌충우돌 과학자. 도버힐에 있는 연구실을 찾아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이쪽 옆에 이로 가겠습니다. 저시대에는 마초가 남자들의 우상이라 아서가 프리티보이라고 불리는 거래요. 본인은 콤플렉스라고 하더군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갱단에서 마초 같은 스타일이 누가 있으려나? 아서는 약간 마초랑은 거리가 멀어보이긴 하죠? 전설 동물 구역이네, 여기. 빌? 바로 사과하시는 거. 온나 웃겨요. 대머리. 아니, 아니,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 죄송합니다. 뭐라고 해야 기분이 안 나쁘실지? 지금 곧 태풍이실 것 같은데 왜 이러고 계세요. 말이라도 좀 나눕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 머머리협회에서 사람 출동합니다. 뭘요? 미스키 주기. 마법의 주머니. 사실 라선은 도라에몽이었다. 아, 급 지루해지기 시작했어. 인디언들이 가축마냥 잡혀있어. 내가 또 거기 가서 구해드려야 되겠군요. 뭐, 입 닿는 대가로? 입 닿는 대가로? 그러게요, 여기 지금 불이 잘 붙어있네요. 그러게요, 여기 지금 불이 잘 붙어있네요. 아니, 저는 이 어렸을래. 새로운 사람이였나. 저녁에는 눈이 정확하게 보여줬는데, 저는 또... 자, 그냥 일어납시다 이제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힌트 같은 건가? 나중에 스트로베리 그 닉스라는 요새가서 원주민들을 구출하는 것이 저의 곡선 같은 건가요? 사실 모닥불이 용암이라는 게 학계 정설이 여기 물음표가 있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막 천둥번개 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분질러진 나무 살펴보기 무스가 분지른 나무 아, 전설의 무스가 있는 거구나 나중에 잡겠습니다 지금 스토리 퀘스트 진행해야 되니까 그러게요, 젤단은 진짜 인정사정 없이 꺼지는데 와우, 천둥 소리 때문에 근데 여기 건물 겁나 멋있네요 연구소 문 좀 열어주세요 이 비가 오는데 번개 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도대체 정문이 어디인 거죠? 도대체 정문이 어디인 거죠? 뒷문으로? 아, 아서 눈 여전히 빨갛구나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비가 오는 날에 날 찾아와 밤을 세워 괴롭힌다 비가 그쳐가면 넌 늘 따라서 선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너는 죽어? 네 넌 죽어? 널 죽어? 넌 죽어? 넌 죽어? 넌 죽어? 넌 죽어? 이분도 제정신 아니네요 아 여기 울면 범기가 치나보구나 미션 때문에 짱이네요 와 돌검 유딩님 2천원원 감사합니다 역시 에이사님 노래 가운 제대로 입혀주고 싶다 진짜 아 아서 아론 언젠틴 하면서 웃는거 너무 짱이었어요 아니 맨날 저러면서 할거 시키는거 다 안다 아론 귀여워 실험실에서는 슬리퍼 반바지 안됩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실을 많이 실험실에 많이 계셔봤나보네요 실험실에 많이 계셔봤나보네요 아 실험하다가 벌점을 받아보셨나보군요 자 뭐 어디다가 하면 되죠 여기? 올라가서 탐지기 탐지기 여기 가까이 가면은 빛난다 했었는데 아 저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저는 학교에서 실험이라고는 물리학 실험밖에 안해봤네요 오우 여기 대박이다 무서워요 무서워 저쪽 저희는 이제 여기다 여기여기 피해심 배치 두번째 진짜 번개 맞아서 죽일거 같아요 진짜 번개 맞아서 죽일거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시컷 센서 찾는거 같다 대학 학교에서 실험하는거는 조교분들이 아시나요? 저희는 물리학 실험은 조교님이 하셨었는데 조교님들 진짜 무서웠었는데 정말 나 교수님보다 조교님이 더 무서웠어요 물리학 조교님들 물리학과 저희과 컴공 조교님들은 다 막 무섭진 않았는데 이쪽이다 이쪽에 되게 빡세긴 했지만 과제 내주시는 저쪽으로 갔어 멀었었구나 아 저쪽으로 갔어 멀었었구나 아 저는 약간 그런 분들 어려워하는게 있어가지고 절대 못 친해져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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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나이 많은 저보다 나이 많으면 조금 어려워 그런거 있죠 저보다 한살이라도 많으면 좀 어려워요 근데 거기다가 조교님이면 내 성적에 관여하신 분이면 오우 늑대 오는 소리 좀 보세요 아우 늑대 오는 소리 좀 보세요 어 저기다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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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근데 저는 선배들이랑도 안 친했어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번개 맞으면 빈사상태되더라구요 어 아 이쪽이다 맞은 분증판 하하하 맞은 분증판 하하하 오우 나 아니다 나 아니야 방금 이 미션 분위기 짱이었네요 막 늑대 울고 장난 아니네 여기서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죠 조심히 내려갑시다 어? 나 길 잘못 온거 같은데 자 엉덩이로 슬라이딩해 좋아 멀리 왔네요 알아 어 온 음 음 음 음 네 오 어 아 아 아 엔 눈을 보면 난 그래도 웃어볼게 드디어 왔다 뭔가 아 맞다 이거 뛰려면 연타해야되죠? 세수 좀 하자 아아 픽션 저 픽션 그 발 눌림하는 춤 있잖아요 그거 진짜 잘춥니다 왈라 국기춤 망치춤은 잘춥니다 아우 다 나 시켜 아 현재 인스타 춤이군요 어 질캠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 말 하려고 생방 찾아와봤습니다 코 좀 푸세요 아 이게 제가 그 코 막힌 소리가 나긴 하는데 코가 막혀서 그런건 아니구요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곱류딩딩 이천원원 감사합니다 툴툴거리면서도 해달라는거 다해주는 우리 예스맨 툴툴거리면서도 해달라는거 다해주는 우리 예스맨 여깄다 여깄다 세 곳에서 불이 들어와야 돼 아 이거 퍼즐이다 퍼즐 이거 내리면 되는거 아닙니까 진짜 툴툴 어 어 특이하네 이걸 올리고 다시 다시 맨 옆에 거를 내려 봅시다 그 다음에 머리 아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금? 해당불가 옆에 있는게 켜집니다 아 아하 자 그러면은 이거를 키면요 이거를 키면 가운데 있는게 꺼지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를 키면은 이거를 껐다가 잠깐만 다 울린 상태에서 가운데를 내려요 오 오 오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에가 양옆에 어려운 퍼즐이었어 제가 나름 퍼즐 언차티드에서는 되게 잘했었는데 언차티드 퍼즐이 꽤 어렵거든요 아니요 칠천문제 어 오 C3PO 대단하다 무슨 아이언맨이야 무슨 아이언맨이야 번기에 맞고 충전되는데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넵 아필하 여러분 이선 아니요 이선 아 ignore 저게? 지금... 저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두 번째 인생의 생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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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 본인이 보기 좋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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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하자고 지금 피래침... 하고서 저 어려운 퍼즐까지 풀었단 말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